할만해요? 도움이 좀 돼야 할 텐데. 잘 타시네. 무슨 일 있었어요? 별일은 아니고요, 그냥. 별일 아는 게 아닌데요, 뭐. 만약에 제일 친한 친구가 날 속이고 거짓말한 걸 알게 됐어요. 마음이 괴로운데 그 사실을 따진다면 그 친구를 잃게 될 거예요. 선생님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? 음... 글쎄요. 저라면 굳이 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? 그쪽도 뭔가 사정이 있을 테고 따진다고 해서 사실대로 얘기해 줄지도 모르고 그리고 때로는 진실보다 친구가 더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. 그런 거라면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얼마 안 가서 알게 되겠죠. 정말 친구인지 아닌지는. 거짓말은 언제 곧 드러나기 마련입니다. 뭐 그럼에도 그 사람을 친구로 둘지 말지는 결국 내 마음에 달린 거겠죠? 형보.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죠? 다 제 마음의 문제겠죠. 여러분이 그 사람을 찾고 다 제 마음의 문제겠죠. 우리의 일을 참고